중소반차기업부가 경상북도 울진, 강원도 삼척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.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반차기업 지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 가지 재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1.9%의 절의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합니다.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%의 절의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합니다. 또한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 보증지원과 함께 피해 기업의 기존 융자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 중기부 관계자는 산불에 따른 중소기업, 소상공인 피해 및 경영 애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